SL 히토요시는 큐슈여객 철도가 카고시마 본선과 히사츠선의 쿠마모토역 히토요시역 구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증기기관차를 이용, 견인해 운영하는 임시 쾌속 관광열차이다. 야타케 역 앞에 위치한 히토요시시 SL 전시관에 정태 보존되어 있던 국철 8620형 58654호가 복원된 이후 1988년 8월 28일에 쿠마모토역과 미야지역역을 운행하던 쾌속 SL 아소보이 로 영업운전에 복귀했다. 이후 히토요시시에 보존되어 있던 인연으로 이 기관차를 연간 중 며칠 동안은 SL 히토요시호 로 바꾸어 히토요시역에서 발착하는 운전을 했다. 따라서 이 당시 기관차와 객차는 SL 아소보이 와 함께 사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2005년 3월 SL 아소보이 로 운전 중이던 58654호 기관차가 운전 중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 그 후 수리 불가능 결정이 나자 당시 연간 계획되어 있던 일정이 대폭 감축되고 이후 동년 8월 28일에 해당 기관차는 운행 종료를 하였다. 따라서 2005년에는 해당 증기 기관차를 사용할 수 없는 본래의 운전 예정이래 D20형 디젤 기관차가 동일 객차를 사용해 디젤 아소보이 디젤 히토요시호 로 대체 운전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SL 아소보이 대신 아소 1960이 가 운행되었다. 그 이후 58654호 기관차가 고쿠라 종합차량센터에서 복구됨에 따라 히사츠선 개업 100주년을 맞이해 2009년 4월 25일에 58654호 객차와 리뉴얼된 객차로 운전을 개시했다. 이후 공식 애칭과 명칭이 기존의 애칭에서 혹을 제외한 SL 히토요시가 되었다. 3월부터 11월까지 금, 토, 일, 공휴일과 여름휴가 기간에 1일 1일 왕복한다. 오전에는 쿠마모토역을 출발해 점심쯤에 히토요시역에 도착한 이후 오후에 다시 히토요시역을 출발해 저녁쯤에 쿠마모토역에 도착하는 다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전석은 좌석지정석으로 지정석 요금은 800엔, 어린이는 반값이다. JR패스, JRQ슈패스에서는 추가 지정석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쿠마모토역, 신야츠시로역, 야츠시로역, 사키모토역, 시로이시역, 이쇼치역, 와타리역, 히토요시역, 2005년까지 운행되었던 SL 히토요시호, 디젤 히토요시호는 위역 사이에 카고시마 본선에서는 카와시리역, 우토역, 마츠바세역, 아리사역, 히사츠선에서는 세토이치역에도 정차했었다. SL 히토요시, SL 히토요시로 사용되고 있는 50개 객차 기관차는 일본 국철 8620형 58654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객차는 50개 객차 700호 대 미토오카 엔지의 디자인에 의한 리뉴얼로 3량을 개조하여 1호 차부터 5하후 5700일 5하, 5700일 5하후 5700이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차체는 땅색인 흑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의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양단의 선두차의 전면 하부에도 창이 신설되어 전망 라운지를 통해 시계가 넓게 확대되었다. 차 내에는 객실 중앙부에 쇼케이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탁자는 널판지로 되어 있다. 2중 1호 차는 히토요시 쪽 방면, 3호 차는 구마모토 방면의 전망을 조명할 수 있으며, 2호 차에는 카페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객차 안에서는 방문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관차와 객차 전체는 구마모토 철도사업부 구마모토 차량센터에 소속되어 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